아, 비지하게 왔네, 봉지들은. 어, 언니가 놀라, 놀라, 놀아. 자, 먹으러. 자, 먹으러. 오, 건강해. 아, 언니 진짜 언니. 내가 봐, 언니를 진짜 이것저것 좋아해. 어, 내가 이것저것 좋아해. 배우는 걸 좋아해. 배우는 거 봐, 언니가 습득도 잘해. 어. 언니가 뭔데서 습득을 잘하니까. 이렇게 잘 좋아하겠지. 그래. 아, 이제 나는 부부고. 응? 그래도 내가 여섯 부부인데. 응, 그래도 막. 내가 또 유증을 좀. 습득을 막 하려고. 연습을 내면서 다. 그리고 언니는 누구나. 아, 좋아해. 언니, 옛날부터 내가 언니의 노후대였잖아요. 예. 저분은 또 경쟁적이고, 사람 운동했고. 맨날 있잖아요. 그래서 인생은 잘 살았거든요. 아, 맞아. 내가 항상. 언니, 생각할 때. 나는 지금 생각할 때. 옆에서. 아유. 나, 나. 다리가 그때. 그 순간에. 그래도. 이렇게. 코로나. 직전에 있잖아. 응. 언니가, 아빠가. 코로나 때문에 잘 꺼내지. 안 그랬으면. 끈적이면. 어딜 가야. 오빠. 조심해야 돼. 엄마가 이걸 이렇게. 저 아줌마. 저 이렇게 있어. 어, 연습했어. 어, 괜찮아. 쟤 잘하더라. 리듬을 잘 타더라고. 얘가. 오빠하고 같이 놀아. 신난다. 아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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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아. 애들과 자연으로 내 보답을 해야 자기가 도우면 이렇게서 그런데 어떻게 너를 보게 어느 생각을 하니? 여기 뿐만 아니라 여기 비룩에 카페는 다 돌아다니는 거야 애기들에 뭐? 카페만 하면 비룩에다 가고 여기도 가고 좀 소유도 가고 좀 더 여기 밑에 올라가고 보답을 해야 하냐 그런 고난이베도 가고 내가 갖는 거 다 갔네? 내는 어릴 때 맨 처음에 여기보다는 보내드리겠다고 요거 구매했는데 한 10년이 안되지 맞아맞아맞아 야 선생님이 아는 사람이라 연주를 하게끔 하고 그래서 손님도 더 많게 그러니까 하게끔 하겠지 에이 다들 좀 바라있어 이런 연주분들은 오늘 예수 보내야지 이런거 좀 하잖아 나쁘게 맞아 욕동하는 사람들도 맞아맞아 6월의 표지초 오늘과 함께하는 3위 음악회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하루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